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에서 SUV라는 새로운 장을 연 쌍용 자동차는 무소와 코란도, 렉스턴과 티볼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SUV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브랜드를 출시하였고 이를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들과 함께 온 회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한국인의 기억 속에 자리한 무소와 코란도의 정신을 계승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쌍용 자동차에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정통 SUV의 새바람을 일으킬 토레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쌍용 자동차 익스테리어 디자인 팀장 문희란입니다. 토레스는 파워드바이 터프니스라는 새로운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앞으로 쌍용 자동차가 나아갈 디자인의 방향을 설정하고 기존 도심형 SUV들과 차별화된 쌍용 자동차만의 헤리티지가 담긴 정통 SUV를 지향한 모델입니다. 시대에 구애받지 않은 정통 SUV가 보유한 디자인의 원형을 유지하고 이를 재해석함으로써 오리지널 SUV가 가지고 있는 감성을 소구하였으며 SUV만의 편의성 또한 놓치지 않으면서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디자인 메타포를 개발 이번 토레스의 핵심 디자인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정통 SUV가 표방하는 디자인 원형의 보존과 재해석, 담대하고 개범한 스탠스, 기능적 요소를 강조하는 조형 정신, 혁신적인 기술적 진보와 쌍용 자동차만의 고유한 헤리티지를 결합하여 쌍용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유산을 시각화한 것이 바로 이 토레스입니다. 토레스의 디자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핵심 디자인은 바로 이 전면부입니다. 수직적, 수평적, 프론트 스페이스에 구성된 보유한 전면디자인은 쌍용 자동차의 헤리티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써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지고 길게 뻗은 전면부의 램프와 세로로 분할 맨 대형 디렉터 그릴, 그리고 랩 어라운드 리어블레스와 이들을 연결하는 차체의 캐릭터 라인은 히라치 볼륨과 함께 토레스의 강인한 헤리티지를 한층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각진 클레딩 또한 호란도의 특징적인 히라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적용한 토레스만의 복창적인 디자인 파트입니다. 본체와 다른 컬러로 구성된 강인한 C필러는 플로팅된 루프를 안정감 있게 지지함과 동시에 C필러를 중심으로 솟은 루프는 2열 시트의 헤드룸 공간을 확보하여 탑승자의 개방감을 극대화합니다. 쌍용자동차의 전통 SUV 헤리티지를 표현하기 위해 북두출성을 모티브로 한 DRL과 건공감리의 해와 불을 상징하는 2개를 반영한 리어램프를 통해 쌍용자동차가 담고자 하는 시대의 정신과 의지를 반영하였습니다. 토레스에는 정통 SUV를 지향하는 모델에서 독점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적이고 기능적인 파츠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트렌디한 모델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메카닉하고 빈티지한 외관을 표현하기 위해 세일게이트 가니쉬, 가니쉬 필러, 푸드가니쉬, 포우커버 등 분리가 가능한 파츠들로 토레스의 정통 SUV를 지향성을 보여준과 동시에 사용자의 개선과 라이프 스타일을 마음껏 반영할 수 있는 차량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토레스의 실내 디자인은 기존 도심형 SUV들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의 지향적인 슬림 앤 와이드 테마를 기조로 탑승자가 탁 트인 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를 최대한 슬림하게 디자인했습니다. 도심은 물론 캠핑과 어프로드 등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고객 여러분들께 한층 더 진보된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실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물리 버튼을 풀 디지털화하여 풀 디지털화하여 모던한 감성을 추구하였습니다. 총 3개의 와이드한 디스플레이가 주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운전자는 필요에 따라 디스플레이 디를 터치하여 더욱 직관적이고 편리한 통합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객 개개인의 취향을 적극 반영한 컬러는 하이 콘트라스트와 믹스앤 매치를 통해 스타일리시하고 강인한 임시를 구현합니다. 프레스는 탑승자가 실내 공간을 최대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우선 충전 공간과 동승자를 위한 스마트폰 포켓 등을 내부 곳곳에 다양하게 배치하였고 사용빈도가 많은 콘솔에는 가용도 컵홀더는 물론 핸드백, 태블릿 PC 등 다양한 사이즈의 수납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실용성을 증대시켰습니다. 그리고 프레스의 긴 전장을 통해 이열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한과 동시에 더욱 이수 공간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프레스의 이열 시트는 동승자의 편의를 위한 리클라이닝은 물론 완전한 풀폴딩까지 가능해 캠핑, 차박 등 레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암파크로 적용되는 프레스만의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아이템을 통해 고객 여러분들의 취향과 용도에 맞게 나만의 아웃도어 라이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가 있지 않았던 것은 고객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성원과 응원 그리고 그에 보답하기 위해 고객 여러분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자동차로 삶의 즐거움을 드리는 일입니다. 쌍용 자동차는 고객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늘 깊이 고민해왔고 이제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쌍용 자동차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하는 정통 SUV 토레스는 단순한 도심형 자동차가 아닌 고객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자유로운 사안 그리고 가슴 뛰는 모험과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쌍용 자동차는 대한민국 SUV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써내려갈 것임을 달성합니다. 감사합니다.